아파트 주차 빌런들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민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뻔뻔한 민폐 주차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 안 한 차량이 오고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라인 안에 맞춰 주차를 해놨지만 맞은편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때문에 차량을 쉽사리 빼지 못하는 모습이죠. 흔히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내선에서 벽면에 붙이곤 하는데 하필 차체가 큰 픽업트럭 앞에 주차를 해놔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좌측 픽업트럭의 차주인 A씨에 따르면 혹시나 맞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까 차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장이 없어 차량을 빼는데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이 닿은 차주의 태도는 황당했는데요. 차주 B씨는 차량이 어떤 건데 못 나가셨냐라면서 스타렉스 차량도 다 나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더니 되레 운전 미숙인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A씨는 보통 이런 연락이 가면 왜 못 나가냐가 아니라 연락을 못 받아서 미안하다라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을 빼기 어려워 연락드린 거다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해놓고 뻔뻔하다. 자기가 민폐인지 모르나 보다. 저런 곳에 주차할 땐 언제든지 차를 빼줄 준비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주차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